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 얼리 아답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레이트 아답터도 아니고 저는 적당히 늦게 어떤 제품이 충분히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던가 미래를 약속하는 제품이 있고 아니면 정말 편하게 해주는 제품이 있고 그게 시장성이나 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타 등등은 순전화의 기술의 훌륭함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제품이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거고 그래서 AS도 불편하지 않고 그렇게 되겠다라는 확신이 제 나름대로 두면 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저는 남들보다 조금은 더 빨리 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얼리아다토처럼 전혀 확신이 없는 상황 가능성만 있는 상황에서 제품을 안 사는 사람이기도 해요. 뭐 이거에 관한 비디오는 언젠가 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나오자마자 캐나다에 정식 출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내려가서 사왔던 제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크롬캐스트. 크롬캐스트가 뭐냐 이제 한국에서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롬캐스트가 뭐냐면 이제 요만한 장치에요. 요만한 장치인데 요거를 내 TV, HDMI에 꼽으면 그 순간부터 얘가 어떤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받을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플 TV 이런 것도 비슷한 개념이었던 것 같고 옛날에 요 스트리밍 디바이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앱을 쓰거나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앤드로이드 폰에 있는 유튜브 앱. 그리고 요즘은 꽤 많은 앱이 나오고 있어요. 넷플릭스도 나왔고. 그래서 이건 뭐였냐. TV를 정말 순수하게 프로젝션, 프로젝트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썼냐. 제 모바일 폰 열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요거 조그맣게 해서 보는 건 싫으니까 그러면 크롬캐스트를 딱 눌러서 이제 제 뭐 거실에 있는 TV에 연결하고 그리고 딱 플레이만 누르면 모든 그 유튜브가 이제 TV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제 거에서는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제 거에서는 그 유튜브가 플레이 되는 건 아니고 유튜브 메뉴 계속 볼 수 있고 화면으로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미디아가 존재하는 곳과 이제 플레이하는 디바이스가 달라질 때 옛날에는 무슨 미디아 PC도 갖고 막 PC를 직접 연결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와이파이로 곧바로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장치가 그거였어요. 그거 산 게 뭐 지금 보면 별거 아니네 그러지만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초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한 6, 7년은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봐야 2012년이었던 것 같고 2010년도에는 제가 이걸 갖고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 어쨌든 뭐 2010년부터 3, 4년 사이라고 하죠. 그 전일까? 모르겠고 그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말이 됐어요. 이제 막 미디아 PC 저도 갖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 PC를 여러 대 관리한다는 것도 귀찮고 거기 뭐 점점 썩 데이터는 모든 게 스트리밍이 되는데 이거를 TV에서 볼 방법이 없다는 것도 되게 아쉬웠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회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이제 크롬 브라우저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곧바로 그 브라우저를 TV에 또 캐스팅을 해갖고 거기서 프리젠테션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가능했어요. 뭐 요즘 나오는 거는 아예 제 모바일 폰에서 제가 뭐 넷스 드라이브 네트워크 스토리지 드라이브가 어디 있거든요. 그럼 그 스토리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뭐 이거를 이 TV로 캐스팅해줘 라고 하는 앱도 있을 정도로 이제는 크롬 캐스트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이 나라는 이제 그 방송사에서 나오는 앱들도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MBC 이런 거. MBC 같은 앱에서 크롬 캐스트 캐스팅하는 것도 있고 뭐 넷플릭스는 당연히 해나도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를 저장은 정말 온라인에 돼도 스트리밍을 내 전화기가 아니라 정말 큰 화면 유튜브 볼 때 큰 화면이 좋아요. 한 50인치 되는 큰 화면이 훨씬 맘 편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됐구나. 그리고 이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뭐 그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들도 그냥 연결해갖고 같이 비디오 보고 나눌 수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크롬 캐스트를 되게 편하게 잘 썼어요. 근데 크롬 캐스트를 쓸 때 최근에 이제 느낀 거가 뭐였냐면 한 가지 단점이 뭐였냐. 음악도 풀라고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 앱이 크롬 캐스트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고민이 생겼던 게 넷플릭스를 이제 구독을 할까 아니면은 이제 아마존 그 물건 파는 그 웹사이트 여기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거기에 1년에 가입 뭐 돈을 얼마나 해요 가입하면은 이제 배송을 다 공짜로 해주고 거기에 딸려오는 혜택 중요한 게 두 개가 하나가 음악 무제한 스트리밍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존에서 넷플릭스 같은 걸 해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그거를 또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면은 이제 웬만한 거를 이제 배송도 거기다 시키니까 거기 플러스 넷플릭스처럼 비디오도 볼 수 있게 했구나라고 좋아했는데 아마존 프라임 앱에서 이제 크롬 캐스트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을 내가 아무리 받아봐야 TV에서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아마존 프라임은 이런 걸 안 해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쯤에서 이제 TV 하나를 구매를 했어요. 저희가 거실에 TV 하나 있고 이제 방에도 옛날에 되게 후진 TV가 있었는데 그건 내다버렸고 너무 후져서 이제 방에 하나 TV가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TV를 세일하는 게 있어서 샀어요. 도시바에서 나오는 TV라고 하는데 세일해서 샀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아마존 파이어 TV인가 아마존에서 하는 TV가 파이어 TV라고 있어요. 또 크롬 캐스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같이 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마트 TV인데 스마트 TV OS가 그냥 아마존에서 만든 OS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TV를 그렇게 사지 않고 아마존에서 몇만 원짜리 스틱을 사서 역시 HDMI에 꼽으면 똑같은 기능이 돌게 하는 스틱이 있어요. 저는 그게 크롬 캐스트랑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마존 TV를 받고 나서 쓰다 보니까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한국에서 스마트 TV 써보시니까 그게 어떤 건지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TV 안에 공중파 받아와서 보이는 타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아마존에서 앱 다운받은 거 있으면 거기 앱 같은 게 보이고 아마존 앱 스토어가 사실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 용어로 만드는 앱들은 이제 아마존 앱으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있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타일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넷플릭스 앱도 있거든요. 넷플릭스 앱을 저는 이제 예전에 쓸 때 언제나 폰에서 이렇게 보고 요거 봐야겠다 그러면 화면에 크롬 캐스팅으로 이제 해갖고 화면에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마존에 똑같은 걸 연결해 보니까 아마존 TV에 장점이 뭐였냐면은 넷플릭스 같은 걸 이제 브라우징 할 때 TV로 브라우징을 하잖아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갖고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근데 그게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핸드폰이 훨씬 더 편하지. 이 인터페이스가. 근데 장점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TV 자체에 들어간 앱이니까 어떤 이제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런 그 뭐 무슨 영화라고 해요. 그럼 영화를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읽고 있을 때 그 뒷배경에서 프리뷰 트레일러를 쭉 틀어줘요.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볼 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보면서 어 이런 거 읽어보고 그냥 스크린샷 몇 개 보고 재밌겠나고 보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 TV에 들어가 있는 앱은 그냥 그 프리뷰를 제대로 딱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 밧데리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화면도 크고 소리도 좋으니까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어떤 영화인지 좀 더 제대로 알게 했더라구요. 트레일러를 따로 클릭해서 안 누르고 자동 플레이가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좀 쓰면서 넷플릭스도 이렇게 보고 유튜브 앱은 솔직히 그렇게 편하지 않은데 뭐 그것도 보고 뭐 그러면서 TV 실제 공중파 나오는 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타일로 보여줘서 미리 프리뷰 볼 수 있게 하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아 이 파이어스틱 아마존에서 나온 그거하고 크롬캐스트하고는 아예 태생 자체가 다른 거구나를 느꼈어요. 크롬캐스트는 말 그대로 너의 모든 미디안은 네 핸드폰 아니면 네 컴퓨터에 있고 너는 그거를 그냥 큰 화면에 보여줘서 좀 편하게 보고 싶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니까 제가 뭐를 봐야 될지 찾아오고 그 컨텐츠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 생각이라면 정말 파이어스틱은 그냥 TV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 그냥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면서 아 여기서 이런 거 안에 저런 거 안에 보면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언제나 말하는 미디어를 누군가가 이제 큐레이트라고 하죠 준비해서 요런 요런 거 요런 거 보면 좋을 거 같아 라고 준비를 해주고 나는 거기서 누가 골라준 목록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를 생각을 했어요 즉 내가 나서서 컨텐츠를 찾아서 이거를 봐야겠다 그럼 볼 때 좀 더 편하게 보자 이게 크롬캐스트였다면 파이어 TV는 그냥 좀 더 전통적인 사용자들 그냥 아 나는 지금 뭘 볼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한테 보고 싶은 거를 이제 추천해주면 좋겠어 어 이거 보니까 트레일러 보니까 재밌네 그럼 이거 일단 봐야겠다 약간 충동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약간은 내가 귀찮은 일을 안 하고 쉽게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면은 이제 추천 엔진이 있잖아요 좀 드럽게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추천 자체를 그 추천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타일을 보면서 그러면 트레일러가 나오고 그러면 아 이거 재밌겠더라 골로 있었던 게 아닐까 그에 비해 유튜브는 그다시 거기서 메리트를 못 느꼈던 게 유튜브 UI 자체가 타일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찌 보면 모르겠어요 유튜브는 뭐 오토플레이 기능이 있죠 그래서 오토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그냥 켜놓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관련된 걸 계속 보여주는 장점은 있는데 그거에 비해 이제 포탈 사이트처럼 내가 정말 딱 보고 싶은 비디오로 골라준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정말 구글 태생처럼 순수하게 내가 검색해서 찾는 게 주 기능이고 거기다 자동 추천 기능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크롬캐스트도 그거랑 맞는 것 같으면 파이어 TV 그리고 일반적인 TV 보는 습관들은 그냥 나는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네가 뭔가 틀어주겠지 아니면 정말 포탈처럼 이렇게 추천 콘텐츠 띄어지면 이거 딱 고르면 이제 그게 나한테 반드시 맞춤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것들 그런 쪽의 미디아 컨텐츠 컨슈밍 컨텐츠를 소비하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다르구나를 최근에 해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은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크롬캐스터처럼 이렇게 정말 뭐 재밌는 거 보고 싶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큰 TV에서 편하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할 때 쓰면은 당연히 유튜브고 유튜브 크롬캐스터고 그게 아니라 정말 TV가 난 컨텐츠 그냥 보면서 좀 약간 시간 낭비하거나 뭐 이러고 싶을 때 그냥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컨텐츠 보고 싶을 때는 확실히 아마존 TV 아마존 파이어 스틱 파이어 TV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나름대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 거실에는 크롬캐스터가 있고 제 방에는 아마존 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용도하고 딱 맞아요 침실에서 뭔가를 볼 때는 쉬면서 보는 거 뭐 자기 전에 보는 거 이럴 걸 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걸 깨고 거실에서는 보통 뭐 일하다가 잠깐 무슨 중요한 내용을 좀 큰 화면에 보고 싶다거나 뭐 약간 좀 제정신일 때 보는 거니까 정말 내가 컨텐츠를 골라서 보는 거고 또 그런 차이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아 스마트 TV와 단순한 크롬캐스터는 다른 거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뭐 그 정도면 또 주저리주저리 제가 그냥 아무 남한테 도움도 안 되는 얘기 저 혼자 느낀 걸 한 거 같죠 그러면 오늘의 목적도 달성했으니 여기서 끊겠습니다 포프였습니다